시작! 시작! 너무... 초반 아니지? 근데 눈쟁이님이 여기 첫 손님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흥분했어. 막 올라타고 초반으로 오고 근데 얘네... 그만해! 호요아... 호요아... 안녕하세요. 얘네가 흥분... 좀 심하게 걸릴 듯한데 이거? 짜강이 드리본대도 이런 힘이... 이게 힘은 장난 아닌데.. 이거 하는데 너 털이 그렇게 막 안 걸어먹으니까 엄청 많이 하시나 보네요? 뭐요? 털 이거.. 지금 당신 눈에만 안 보여 지금 당신은 이미 지금 털에 잠시 텐데.. 이거 뭐.. 이거 옷 어떻게 비싼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저 상관없어요. 옷을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지금 모니터가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아 지금 제가요 다 분해해 놨어요. 저희 눈대인 편하게 하시라고.. 이건 제가 심심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만져보실래요? 오시기 전에 심심해서 율무 털 빗어놓은 건데.. 아니 진짜 만지시네.. 친구야.. 앉아있어! 어? 앉으려면 앉으겠네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 진짜 가슴 있는지? 말 자야돼. 아 근데 발가락을 왜 아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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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뭘 바라는 거야 나한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안 가는데요? 아니 뭘..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친구야! 일로와 일로와! 주인님이 부르시잖아 주인님이.. 센스를 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주인님이 부르시잖아! 근데 송출용 컴퓨터.. 아.. 게임용 컴퓨터가 맞겠구나? 저게.. 예 저게 맞아요. 왜냐면 송출컴이 오늘 안 온 거예요. 그.. 송출컴을.. 머리탑 있는 걸로 하기로 했었으니까.. 네 맞아요. 둘 다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 원래는 게임 컴만 하려고 했는데.. 그쵸. 그게 그 모니터 송출컴 하기로 했던 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아 맞다. 우리 그냥 둘 다 그냥 비싼 걸로 써버리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그게 하필 모니터 송출컴용이 안 와가지고 쓰던 걸로 일단 하고.. 제가 나중에 내일 모니터를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여러분들 참.. 아 뭐야? Ray Trail 레패 아 고양이가.. 고양이가.. 고양이가 문을 닫으면 돼요. 고양이는 이걸 뛰어놓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카메라로 올라가는 고양이를 처음봐서요. 진짜 보증금 뺄뻔 내가.. 형아.. rok 동의 시극 그러면 컴퓨터를 먼저 설치를 하죠. 컴퓨터가 한 대였나요? 예. 우리 게임 컴만 하기로 했었어요. 송출컴은.. 그래픽카드, CPU로 제가 원래 송출했는데 그쵸, 글카드 송출로 해서 바꾸기로 했었죠? 네, 맞아요. 송출컴을 근데 왜 빼놓으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딱 분해를 해놓는 게 약간 이제 선생님이 편하게 하실 거라 나는 배려하니 배려하니 세팅을 하러 오시는데 거의 뭐 그냥 다 해두시는 건가? 저는 거의 이제 눈쟁이님이 저에게는 약간 신이신 컴퓨터의 신 약간 이제 오신 게 아니라 영접하신 거죠, 제 입장에서. 아, 그런데? 네. 산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그거는 한 2년? 또 안 됐어, 2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빵겜 때문에 바꾸시는 거죠, 다른 뭐? 아, 예. 제가 롤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롤이 조금 물려가지고 다른 거를 해보려고 이제 사이버펑크를 추천받아서 했는데 와, 모든 각종 버그를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버그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제 내 컴퓨터가 못 버텨서 버그 자체가 되어서 그래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작용한다. 원래 잘 안 쓰거든요 아이템 긴다. 아이템 긴다. oton 충족입니다 내 정신 좀 봐 제가 원래 식사까지 대접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시간인지라 식사는 안될 것 같고 대신에 간식을 식사처럼 많이 드시는товiance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일단 더 Wall Street Rice 에피타이저 여러분들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그냥 병콜라가 아닙니다 그냥 병콜라 마셔보세요. 이게 멕시코산 병콜라예요. 그거 알아요? 뭐가 다르죠? 그냥 콜라보다 멕시코산 콜라가 훨씬 더 맛있는 거? 어때요? 일반 콜라라고 하셨대요? 다르죠? 단맛이 좀 다른데? 좀 단맛이 좀 그... 그 카라멜 향이 좀 다른 느낌이죠? 그쵸! 그쵸! 완전 다르죠? 네! 도대체는 사실 병콜라인데. 아 진짜... 아하핳하하하핳. 우리 우승 씨가 놀러고... 하하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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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아 자, 콜라를 캐시만 먹다보니까. 하! 아! 제가 좀 다른 분께 의뢰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랑 좀 종족이 다르시네요. 농담이고 진짜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멕시코산 콜라예요. 저 진짜 다른 거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진짜 맛이 다르긴 한데 뭔가? 그냥 콜라랑 그런가? 이거 포장도 이렇게 와요. 하도 귀에서. 진짜 진짜 멕시코산이에요. 네 멕시코산이네요. 여기 적혀있네. 하이코한 맥스코. 이거는 제가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셨는데 맛있으면은. 아 멕시코산 콜라를요? 네 멕시코산 콜라. 왜 그러세요? 아 미안해. 저 무서운데 혼자 입고 싶네요. 미안하다. 너무 신기해서. 이거는 본 게 아니라 관음을 했다 이거는. 좀 안아주시겠어요? 약간 무섭네요. 그카 1660 슈퍼인데 1650 슈퍼 이상만 사면 됩니다. 아니면 1650 중에서도 TU116이랑 TU117인가? 컷집인 애들을 사시면 되고요. 근데 1650 슈퍼가 재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구할 수가 없던데 거의. 그리고 싼 거. 상위 기종국에서도 싼 거 구매했습니다. 아마 통틀팜에서 하드웨어 가속용으로만 쓸 거라서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저 버리고. 저를 혼자 이렇게 작업하게 됐고. 혼자 입으셨네요. 그 고객님. 예. 네. 고객님. 예. 아 놀고 계신 게 아니었구나 밖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건 쓴 딸기인데. 그게 뭐죠? 왜 부르셨죠 일단? 그거 먼저. 그래서 지금 한번 봐봐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그거는 그냥 딸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또 오빠 뭐가 있어요? 이게 진짜 차원이대. 1팩에 tien, 좀 eine acqu miroby인데. 이게 3만 원이야. 3만 원짜리 따위 이게 그냥 딸기가 아니야. 政 Orangattaleg이라고 강도와 크기가 달라. 뭐야? 제가 진짜 딸기 매니아인데요. 이게 한 입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맛있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진짜 맛있죠? 아리향 딸기. 너무 설탕이 없는데 설탕이 있는 것 같아. 그쵸. 이게 당도가 미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야. 나는 딸기 제철 때마다 이걸 꼭 먹어줘야 돼. 제가 눈쟁이님 유튜브를 보다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찾았어요. 복숭아 아이스티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많아요. 기대하세요. 또 와요. 큰 거 온다. 일단은 됐고. 스피커 너무 큰 거. 너무 큰 걸 골랐나? 네. 일단은 컨셉은 무슨 과자를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느낌. 이거는 홈런볼에다가 아몬드 하루 관장량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흡사 게사료 같이 보이겠는데 이게 원래 닭다리랑 참쌀 인절미 과자거든요. 감사합니다. 게임컴 어디다 놓을까요? 네? 원래 컴퓨터에 두 대 두셨는데 케이블 배치 봐서는 왼쪽에는 안 두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여기 있다 뒀어요. 저쪽. 여기는 좁아서 두 대 두면 여기는 제가 롤 하다가 자꾸 발로 차가지고 무리거든요. 그렇죠. 그전 게임컴이 그렇게 갔어요. 아 그래요? 충격을 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원래 좀 약간 좋은 사람인데 롤만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티어를 올렸으면 괜찮죠? 쳐. 그러면은 이거 다 드신 거 치우겠습니다. 저기 아직 많아요. 아이씨 티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탔어요. 이제 왕년에 저쪽에서 그 파리바게티 알바생 경험으로서 비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비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적당한가요? 먹어봤던 아이스티 중에 상, 중, 하로 친다면?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그 약간 캡피맛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아 상, 중, 하로. 복숭아의 맛이 아니고 좀 딴 게. 그러니까 못하신 게 아니고. 아 뭘 원하시는 거죠? 중 하겠습니다. 내가. 맛 없을까 봐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아니 뭘 준비한 거세요? 그래서 말인데. 상이라고 했어야 됐어. 상이라고 했어야 됐어. 아이스티 맛 없을까 봐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티를 또 사봤습니다. 네 이거 드시면 돼요. 적응 내가 탔는데 실패할까 봐 사온 아이스티. 맛있죠?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명의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큰 것도 온다. 하하하하. 아 고양이. 큰 고양이 아닌데. 크긴 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오라면 또 옵니다. 이리 와. 가자. 우와. 고양이 관객 진짜 대신입니다. 엄청 확대시키는데. 이리 와. 제가 케이블을 시키라고 말씀을 안 드려서. 케이블이 하나밖에 없죠? 썹스. 네. 라면 중재인님. 제가 생각해도 여태 드린 음식이 좀 너무 단 것 같아서. 중화시킬 새콤달콤한 방울토마토인데. 그냥 방울토마토가 또 아니거든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대트로. 와. 과자는 입에 안 맞으셨나 보다. 아니요. 과자를 안 좋아하시나? 손에 찝으면 작업할 때 묻으니까. 아. 바보가 웃어요. 그런 기쁜 뜻도 모르고. 작업하시는데. 손에 묻는 과자를 준비하다니. 난 틀렸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 봐서. 아마 눈쟁이님을 또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 잠깐 여기다 놓고. 네. 아. 네. 선생님. 아까 강소연이 타 준 아이폰이 맛없으면. 첫 끼팀을. 첫 끼팀을. 첫 끼팀. 그럼 선생님처럼. 네. 일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아직 앞에. 여기 있어요 선생님. 왜요. 왜요. 추우신가? 에어컨이 너무 애가. 에어컨이. 16도라서 그렇네. 선생님 기다려. 좀 큰 거 갑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저도 확대될 것 같아요. 가난이들이랑 고양이들이. 덩치가. 솔직히 괜히 왔다 하시죠. 그래요?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줘서. 좋네요. 네? 아니에요. 어머. 토마토가 좋으셨구나. 아니요. 그만 죽여도 돼요. 아니. 그만 죽여도 돼요. 한 가지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뭐요? 스피커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 아 그거. 거기서 롤하면 정신 번쩍 들겠다. 갑자기 냉각 튀어나오면은 이거 기절하겠는데. 공폭기만 느낌 나겠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커서. 자랑하자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14만원짜리 예쁜 쓰레기 사이 말이야. 근데 그걸 자랑을 해. 이게 미국 레전드 도둑 게임 세트입니다. 아 이거 진짜 예쁜데. 옛날 완전 옛날에 기플레이 거 엄청 잘하시는 거 아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완전. 23년, 22년 그땐데. 완전 작아. 완전 작아.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20살 초반. 그때 종합이에요. 아 그래요? 네. 93년생이시죠. 어? 20대 초중반 아니셨어요? 사람이 좋아.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20대 초중반이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인풍이 좋아. 내가 사람보는 일이 있는데. 사람이 좋아. 기다려봐요. 네. 떡볶이 만들어 드릴게요. 네? 떡볶이를 만들어 준다고요? 먹여야 겠. 예. 제가 또 그냥 떡볶이가 아니라. 그게 진짜 브랜드이에요. 브랜드 떡볶이 중에 진짜. 자. 기다려. 먹여야 겠어요.